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요즘 이 팀이 드림팀입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열심히 선거를 뛰고 있는데 뭔가 좀 잘 안 되는지 유튜브 채널을 자꾸 개설하려고 여러모로 좀 힘듭니다 김용남 의원님, 위로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개혁신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엄마 부대 오윤회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회입니다 참으로 공교롭게 오윤회가 나오는 날만 조회수가 높아 그러니까, 인정해야지 이거는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칙칙한 남자들 사이에서 저 같은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잘 모르고 마음대로 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앞에다 두고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겁니다 정봉주 의원 앞에서 입만 살았다라는 표현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과 나이가 동갑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관리 진짜 잘하셨네 수술이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약간씩 피부톤이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정봉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표정이 그 전보다는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여유 있어 아무튼 조금 아니, 방금 김용남 전 의원이라고 소개했고 정봉주 의원이라고 소개했고 아니에요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선거니까 다 봐주니까 하나 마음껏 해보세요 겸손하셔야죠 볼수록도 그렇게 으릅장붙고 그러면 됩니까 선거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니,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기고만장하신 거 보니 개혁신당이나 신경 써요 죽겠어요, 저희는 아, 죽겠어 정봉주 의원 표정 봐봐 지금 악마 같아요 방금 웃을 때 깜짝 놀랐네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깜짝 놀랐어요 아, 이분은 나이는 연로하신데 그렇네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되게 순순하신데 그런 걸 줄여서 철이 없다고 철이 없다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뭐 지지율이고 뭐고 지금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나를 빼고 수요나장판하더니 아주 꼴 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를 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만이 안 된 수요나장판은 유일했습니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 나 진짜 내가 그래서 보면서 내가 저기 가야 되는 맞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냥 이거는 있는 것만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표현입니다 민생토론회라 쓰고 선거운동이라 읽는다 이번에 또 대구가 가지고요 천억 원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실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억을 딱 날렸습니다 이거 과거 같으면 선거 개입이라고 난리 났을 텐데 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얘기했어요 선거 개입이라고 그리고 민주당 공식 논평에서도 이거 선거 개입이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방문하고 가덕부 방문할 때 얼마나 난리를 쳤었습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선거운동이라 국민의힘에서 그때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건 대놓고 대통령이 지금 선거기관에 지역을 다 돌아다녀요 지금 그리고 예산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막 얘기를 해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입법사항이 들어간 내용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이걸 빌 공짜의 공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거 때 뭘 봐야 되냐면 역대급으로 언론 지형이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언론이 뒤집어졌어요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불법에 가까운 행위를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이 온 것처럼 보도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아무리 이게 언론에서 계속하고 한동훈 효과 이런 거 하고 민주당은 공천 때문에 우당탕탕 하고 지지율 떨어진다 이런 것만 보도를 해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게 윤석열 부정 지지율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초조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언론에서 지지를 하고 예산까지 이렇게 넣겠다고 하면서도 하는데 왜 이 전체 의석수가 안 바뀌지 이런 게 내부 표출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바뀐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조그만 똑똑한 국민들이 가져가서 이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요 국민들 열이면 아홉은 알아야 예산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렇게 예산 정책을 저렇게 발표해 놓고 국회는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또 보나마나 민주당이 될 건데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저거 선거 때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쪽으로까지 가게 되면 저는 본인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결국 발목 잡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던지기는 계속 던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표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게 많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부정 지지율을 깨야 됩니다 그건 간단해요 지지율 올랐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오른 것만 보도된 언론을 봐서 그래요 41% 40%도 올랐던데 네 그건 전체적인 지형을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정 지지율이 50% 넘긴 거에서 거의 요지부동이에요 부정 지지율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제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부정 지지율을 깨줘야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디올 명품 백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런데 김건희 문제는 손을 못 대잖아요 손 아무도 못 대요 김건희 문제 손을 못 대는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역전이 될 수가 없어요 잠깐 반응했다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한동훈이 막 저렇게 날치고 다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디올백 수사 안 해요? 한마디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깔아앉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저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발되면 수사해야 돼요 그렇게 보신다면 수사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 의원님은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올라가는 거로 나오고 맞습니다 부정평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단 말이죠 물론 그게 국힘 지지층의 과표집 문제도 있을 거고 여론조사 기법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연이어서 나오다 보면 사람들이 어? 그런가?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올라가나? 그렇죠 여론이 여러 가지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거가 보이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대구에서 열렸던 민생토론회가 16번째예요 맞아요 네 16번째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한데 네 그렇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하는 대통령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민생토론회를 전국을 손해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런 거를 아무도 못 말리고 있고 사실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걸 임기 이후에 문제 삼을 수 있겠느냐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죠 그런데 마냥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여론조사들이 잘못된 거다 저게 이른바 마사지 한 거다 뭐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문제맞은 행동을 해도 이게 묻혀버리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더 시끄러워 네 공천파열음이 많죠 네 그건 이따가 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선거에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된 게요 만약 민주당이 151석 넘어가잖아요 과반의석 넘어가게 되면 이거 국회에서 탄핵 발휘 100%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침 또 국민의힘 출신 한 분이 나와 계시니까요 이거를 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 3.1절 기념식 배경 글귀가 공교롭게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로 읽혀서 또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3.1운동이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죠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잘 알죠 이분이요 3월 3일에 인재육성과 장학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언급을 했어요 장학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봐라 일본에서 이렇게 인재 키워놨더니 일본을 발전시키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 진짜 그런 내용이에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조가 있는 거예요? 요새 지지율 좀 올랐다고 기고만장해 있는 건 알겠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의원님 아니 그러면 지지율 오르면 이토 히로부미를 좋은 사례로 거론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유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 시절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서양 문모를 배우고 온 건 맞는데 왜 하필 인재 육성과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드는 예가 이토 히로부미냔 말이에요 허가하는 인재 중에 왜 하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어떤 분입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할 때 국민의힘의 우리바다 지키기 TF의 단장이었어 그러면서 괴담이라고 정말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관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했듯이 일본이 오염수 방류하는 것을 방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또 히로부미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요 서산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전달하면서 격려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장학받는 학생들이 아니 자기가 장학금 받는데 그 장학금으로 정말 훌륭하게 커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서산군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 비교하는 게 이 또 히로부미예요? 아니 그 이분이요 이번 선거에 나오는데 서산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서산태안 서산태안에 민주당 후보가 조한기 후보예요 조한기 후보가 4번 도전해 4번 떨어졌어요 지난 2번도 성일종 의원하고 경쟁이 떨어졌는데 20대에서 1.76% 차로 떨어졌고요 21대에서 8.49% 차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성일종 의원과 정반대로 서산군청 앞에서 12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지난 7월에 그랬어요 태안이면 바다 아닙니까? 바다예요 태안 앞바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아주 적절하게 행동한 거죠 당연히 적절하게 한 거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정말 태안 국민들과 태안에 있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단식했던 사람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같은 지역구인데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입장에서 얘기한 듯한 발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섯 번째 도전이에요 또 태안으로 나가요? 또 태안으로 나가요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김용남 의원이 거기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국민의힘 전신이기 때문에 우린 진짜 인식 체계가 좀 궁금한 게 자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비판할 때 이런 비판을 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국민의힘 지지하는 30%는 고정적으로 있다 이게 정치적인 레토릭이에요 이런 거 할 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국민의힘을 토착외구당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그렇지만 정치적 레토릭은 비판하는데 이런 얘기를 보면 진짜 일본보다도 더 친일적인 분들이 그 안에 상당 부분이 계신 것 같아 궁금해 줄게요 진짜인지 제 기억은 성일종 의원이 앞서 얘기한 TF팀장도 했지만 정책위 의장을 했었어요 맞아요 박대출 의원 전에 직전에 정책위 의장을 했단 말이죠 저는 지금 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도 그런 띠를 찾아서 들은지는 놀라워요? 놀랍죠 근데 이분은 원래 친일 성향이 강했던 분이요 몰라 나는 어떻게 알아 친일 성향을 정부 들어서 과연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 김윤랑 의원이 궁금한 게 만약 지금 국힘에 있으면 성일종 의원의 발언을 두둔하고 그랬을 거 아닐까요? 에이 그렇게는 안 하지 뭐 그러지 않을까? 그건 너무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과거에 오염수 방류할 때 두둔하면서 저하고 맨날 싸웠어요 모욕적인 발언이니까 해류의 순환 방향을 얘기한 거는 있죠 말 더듬지 않습니다 이러면 지지를 떨어져요 했어요 왜 이분을 공격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국힘에 있으면 두둔할 거 아니냐 안 했다고요 거기서 개혁신다고 나와서 잘 나왔다 이 얘기가 덧붙여서 국힘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김용룡 의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 더듬지 않습니다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다 안 빨개졌어 귀가 좀 빨개졌어 최혁 신병 때처럼 연기 잘합니다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손가락 위주로 씻어서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아니 갑자기 떠오르는 거 어떻게 아니 갑자기 떠오르는 거 어떻게 오늘 분위기 왜 이렇지 오늘 분위기 왜 이렇지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다 아니 신엄마부대 저 가입원 손 좀 주세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하면 알겠습니다 손가락 위주로 씻었다는 것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실기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 당시에 일본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여기 총도까지 왔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때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유학도 하고 훌륭한 그래서 일본의 훌륭한 인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언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근데 국민의힘이랑 지금 경쟁하는 당에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정서가 이 정도로 처참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로 전반적인 기조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운영은 다른 나라에서 못 살아 물론 다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겠죠 그런 말을 공식 행사장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랍죠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그런 저변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아니 그게 행사장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맞아요 술자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하면 본인이 판단컨대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는 어떻게 저 발언을 해요 듣고보니 또 그렇긴 하네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고보니 그러네 조기축구회라든지 무슨 배드민턴 갔는데 듣고보니 그래 조기축구 갔고 여러분 이 운동이 뭐가 도움이 됩니까? 배드민턴 하세요? 그럼 욕먹잖아요 여러분 축구 열심히 하면요 나이 들어서 건강해지고 축구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의원님 배드민턴이 축구를 언제 탄압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예를 둬 아니 예를 둬 아니죠 가혹한 예를 들어야지 이상해 아니죠 배드민턴이 축구 탄압했어요 아니죠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사람들이 화가 난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근데 이또희로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조선 학살의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는 거 이런 처참한 의식으로 어디서 살든지 상관없어요 성일종씨가 왜 우리나라에 사냐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그렇지 단수 공천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오은혜 엄마부대 오윤회거든요 오윤회 오윤회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 아시는 거죠 다시 한 번 거리감이 확인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니입니다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성일종 의원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어떻게 가만두실 건데요? 오 좋다 예리했다 궁금한데요? 어떻게 입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입으로 하면 말로 하면 누가 못해 저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만 사람 나도 그래서 내가 댓글을 봤더니 오 OOO을 엄청 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분 괜찮은 건가인데 왜 그렇게 욕을 해야 되지? 난 내용을 못 보고 저도 국회의원 되면 윤석열 정권 바로 끌어내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만나서 다 하겠습니다 말로는 다 하죠 그런데 오은혜 씨는 못할 것 같아요 오윤회 라고요 오윤회 씨고 어떻게 성일종 건 어떻게 끌어내릴 거예요? 왜냐하면 오은혜 하고 장임이 발언 아니고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었으면 감옥 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무슨 감옥이요? 네? 갑자기 감옥이요? 감옥 얘기하니까 두 분 쫄아들지 뭔데? 그건 방송 다시 돌려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예가 정말 부적절한 게 이토 히로부미를 상대로 거사를 하신 안중근 의사는 그럼 뭐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분이 또 여기 해명을 했는데 뭐라고 또 해명을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게 열등감의 발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더 사람을 열받게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마지막 발언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최악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요 그 뉴라이트 인식이에요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공을 했다 조선을 침탈했다 라고 우리가 비판하면 뉴라이트가 늘 뭐라 그러냐면 근대화 시켰는데 일본에 대한 열등감의 발로를 늘 저렇게 한다 그 인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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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민 눈치는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게 고스란히 담긴 사건인데요 최상병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누구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핵심 피의자예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받는 사람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게 맞는 거냐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일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게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경찰로 이첩되던 사건을 거둬들인 거잖아요 그 과정은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었고 정황이 많이 밝혀졌죠 그런데 하필 왜 저 먼 나라 대사로 보내느냐 그냥 일단 앞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뭐 하려면 한국에 있어야 조사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호주 호주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호주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대사관은 어떻게 알아요? 호주의 수도가 다 아는 시드니가 아니잖아요 시드니에서 한참 떨어진 캔버라 아니요? 캔버라죠 그런데 캔버라 대사관에 있으면요 완전 절간이에요 호주 대사관이 있는 캔버라는 상당히 인적이 드문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피시킨 거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입니까? 거기는 주제 제가 알기로는 주제하는 한국 기자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시드니에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캔버라에는 거의 없어요 아 도피시킨 거 아니냐 이런 발언입니까? 아 아주 한적한 곳이죠 아니 근데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 검사 시절에 이런 피의자 가만히 뒀겠습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괘씸한 거예요 조사받으러 와야 되는데 안 오고 해외로 출국해버리는 게 제일 나쁜 케이스 이게 차상병 사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건은 다 알고 그렇게 되면 차상병 사건을 진짜 원리 원칙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는요 검찰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가요 관련자들 다 출국 금지시켜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조치예요 아유 맞습니다 만약 해외로 도피할까 봐요 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었을 것이다 라고 가장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보이잖아요 아니 고발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피의자예요 피의자 혐의가 있는 자를 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법적 신분이 피의자입니다 그렇죠 피의자잖아요 그러면 피의자도 검사들이 출국금지를 검사들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출국금지를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보이냐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때 김건희 여사가 몇 번 이름이 나온다 그다음에 피의자가 몇 번이나 이용됐다라고 그거를 주장하고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누구 주장이냐면요 그 공판에 참여했던 검사들 주장이에요 그 검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3명 중에 제가 알기에는 2명이 영전됐거든요 어디로 영전된 줄 아세요 해외로 다 나갔어요 우리가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분들의 패턴이 보여요 일단 영전을 시켜 영전을 시키는데 국내 언론에 손이 안 닿는 것으로 보여 이건 뭘 볼 수 있냐면 최상병 사건 자체가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무언가 외부에 입김으로 이걸 눌렀다라고 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의심에 한 숟가락 더 하자면요 최상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연루 의심을 받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또 충남 천안갑의 단수 공처인데 그리고 임종득 전 안보실 2차장이 있어 이분은 또 경북 영주의 공처인데요 이거 진짜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의원님 이거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눈치 안 보냐 이겁니다 아니 지금은 그냥 내친 걸음으로 막 내딛는 것 같아요 막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건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왜 갑자기 경찰의 이첩 결정이 났던 게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되찾아오게 됐는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황이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사건이 커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종섭 장관을 해외로 보냈잖아요 그 다음 두 명은 공천돼서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현직이게 되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차상병 사건은 외압이 있었다고 하는 건 본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은 김학의 시즌2라고 저희가 명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거보다 더 심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 차원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고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최상병 사건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죠 용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큰 사건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수사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공수처장이 이제 바뀌는데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살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우검회라는 게 있었나봐 근데 여기에 회원이었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분의 이름이 이명순 변호사인데 이명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여기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우검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를 과연 공수처에서 제대로 할 것이냐 정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검회 회원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어요 진짜 힘있는 사람만 가라고 보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 대검 같은데 파견 가서 큰 사건 수사하고 나면 파견 종료되고 각자 소속적으로 흩어지면서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독검회라고 독일 유학 갔다 온 검사들의 모임이나 뭐 이런 게 크고 작은 모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명순 변호사는 저도 알죠 연수원 22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연수원은 한 기수 위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 기억에 이명순 당시 검사가 검찰총장을 지낸 분의 사위예요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의 사위인데 검사들 중에는요 이 검찰 고위직 출신 장인을 둔 사람들이 제일 세요 아 그래요? 아버지보다? 장인으로 둔 게? 아니요 아버지인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시를 붙는 사람이 워낙 극소수였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대단히 그거는 드물고 장인이 그런 경우가 많지 왜냐하면 결혼을 그렇게 하는구나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명순 변호사도 검찰총장 출신 사위고 한동훈 위원장도 왜 고등검사장 고검장 고검장 출신의 사위잖아요 그런데 검찰 고위직 출신 장인을 둔 검사들이 제일 잘 나가요 검사들 인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제일 좋은 부서에 주로 가고 제일 세지 거기가 그런 조직에 있고 싶어요? 잠시 있었어요 공수처를 왜 만들었습니까? 나쁜 검사들 잡으라고 만든 공수처인데 그게 취지잖아요 그런데 검사 출신을 또 여기 앉힌다? 저는 솔직히 이 나라에 있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호주 가시게? 진짜 미치겠습니다 물론 이분이 아직까지 후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뽑아요? 공수처장 어떻게 뽑아요? 두 명을 올려요 대통령한테 그럼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죠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공수처마저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옥상 옥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모든 제도는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수처법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밀어붙일 때는 공수처만 생기면 거의 상당 부분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있으나 마나 아니죠 더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사실은 그렇죠 전제 장치가 없는 차라리 큰 조직 내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수사하게 놔두는 게 낫지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 조직도 조그만데 공수처처장을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을 임명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주물떡 주물떡 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건들이요 방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최상명 수사 우마 의혹이거든 이거는 대통령과 관계가 있냐 없냐의 수사야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수사거든 이것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대한 수사거든 이게 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옥이란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공수처가 필요하냐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운영의 문제는 논의가 돼야 될 문제고 왜냐면 지금 김용남 전 의원 얘기했던 건 경찰과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고 경찰은 아무리 기소를 하고 싶어도 검찰은 안 해줄 못해요 근데 검찰 권력이 검찰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경찰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아예 기본적으로 견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시 제도적으로 공수처법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민주당이 처음 잘 못 만든 거 맞죠?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민주당도 좀 비판 좀 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거 잘못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되게 한 거는 그걸 조금 중립적인 관계에서 임명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했어요 나중에 당통위원장 가셔야 되는데 왜 자꾸 민주당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지금 공수처법을 손봐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의 오케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와중에 잘못되어 있고 분비된 걸 틈타서 자기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 다음 자기 측근들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자기 입맛에 맞게 취락표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제도를 국회에서 다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대통령 같으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임명은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의 대통령이 언제나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언론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공수처마저도 이렇게 지금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을 취지와 안 맞게 바꿔서 한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시행령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법의 취지 자체가 등 하나 있다고 그 등 가지고 맞아요 수사 범위를 넓혀버리고 그건 오늘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고 만든 법을 가지고 다시 시행령 바꿔가지고 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취지와 다르게 법을 만들 때 그 입법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입법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을 행정기관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지나치게 자주 만났잖아요 매달 만났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영하 변호사 네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배지 한번 달아주려고 저렇게 자존심 굽혀가면서 만나는 것 아니냐 정말 보기 안 좋다 이런 얘기들 항상 해왔거든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 갑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이렇게 해도 돼요?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검사 생활도 같이 했고 그런데 2016년도에 왜 공천 파동이 새누리당에 나잖아요 그때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옥새들고 나르샤 뭐 한 게 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그때 송파구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그때 여론조사는 거의 꼴등인가 했는데 거기를 단수 추천하겠다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나 이거 공천장에 도장 못 찍겠다 그러면서 부산으로 확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천 파동의 진원지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당시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으로 이분되면서 뭐 180석은 무조건 할 거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의석이 뒤지게 되는 공천 파동이 세게 일어났는데 결국엔 이번에 뺐지도 알겠네요 대구 달서 갑이면 국민의힘 공천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번에 단수 공천 받기 전까지 세간의 의혹은 뭐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랜 꿈 유영하 변호사 배지 한번 달아주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영하 하나로 맞고 나머지는 침박 말고 우리 쪽 사람들을 TK에 한번 쫌 쫙 몰아넣을 테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그거는 조금 용인해 주십시오 이런 세간의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장난쳐도 됩니까? 특히 그쪽에 사시는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기가 국힘 초강세 지역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되나 이런 좀 자존심이 무척 상하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무시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아 뭐야 전현직 대통령이 뭐 꿍짝꿍짝 해갖고 하면 우리는 그냥 거기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당연히 아니 시체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보은 공천을 원했던 거야 유형으로 좀 살려줘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입장에서는 그래 유형 하나 해줄 터이니 침박 막아다오 침박 막아주고 나머지 우리 마음대로 할게 아니 국민의 대표를 설량을 뽑는 자리가 아니 이게 무슨 떡 엿받고 못듯이 주고받고 하는 거냐고요 이게 근데 유권자 입장으로서는 정말 국회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능하고 본인은 희생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는 없어 줄 잘 서고 아주 무능해 근데 줄 잘 서가지고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짜증나요 짜증나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 누가 국회 가고 싶겠어요 짜증나 여기 국회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바 너무 다르다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짜증나는 사례가 있어요 뭐요 영등포 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까지 한 김용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받자 탈당하고 바로 쫘러러러러 국민의힘에 갑니다 거기 가서 영등포 갑에 또 공천을 받아요 국민의힘에서요? 공천 받았어 이번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김용주 의원 비판은 저희가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을 또 바로 공천주는 국민의힘을 뭐라고 하고 싶어 이제는 아니 이렇게 장난스럽게 정치해도 됩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막 당을 비판하지만 어느 지역을 가도 그 당을 보고 찍는 거지 그 인물을 보고 찍지 않아요 당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물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표 간 천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 같은 대전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간포안으로 네 번을 했어요 총 5선 중에 총 5선 총 2는 5선 아니 5선 중에 하나는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았으면 20년 국회의원 한 거거든요 아니 국회의원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설국열차입니까 한 번 타면 내릴 생각을 안 해 그렇지 그 정도 하면 이제는 4선쯤 하면요 아 이제는 내가 물러설 때도 되고 후진들을 위해서 길을 터줄 때도 됐다 근데 나오자마자 쪼르르 깎고 살살살살 꼬셨고 또 국힘으로 들어와 거기서 또 공천을 줘 이번에 공천을 바로 줬어요 이번에 김영주 의원한테 또 그래 저는 이게요 이상민 김영주 비판도 비판이지만 김영주 의원은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만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노란봉특법 거부했던 당으로 간 거야 오직 본인의 어떤 가치보다는 본인의 아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점잖게 비판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냐면 봉건영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등포 땅이 김영주인데요 봉건영주가 아니고 김영주 봉건영주가 아니라 김영주 그 영등포가 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민과 김영주 의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전하는 사람들과 여론조사 해본 결과 경쟁력에서 밀렸어요 둘 다 그럼 경쟁력에서 밀렸으면 아 이제 물러날 때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일 찾으셔야죠 하위 20% 갔다 그건 민주당 비판을 좋아해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4선까지 하고 당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16년 동안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장 민주당스럽다고 늘 자부심 있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나와 나오자면 국회의원에서 바로 제가 또 공천을 줘 진짜 이거 이번에요 국민들 덜어 이번 총선에 투표하지 마세요 라고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 같아 이번에 국민의힘에 가면서 노동자를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 진짜 근데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바로 옮겨가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경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 시은 시장도 그렇고 전 남양주 시장도 그렇고 조강환 그런 케이스가 이번 총선 만큼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김영주 의원은 많은 혜택을 입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국회부의장도 그렇죠 그래서 김영주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에게 지금 무척 분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줍줍하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탈락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건데 이게 저는 위험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분이 입장에 난처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니까 안 물어볼 수 없어요 전남 순천 광양곡성구레을 지역구가 유일하게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권향엽 후보가 전략 공천됩니다 그런데 권향엽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여사의 부실장 역할을 했던 분이나 사천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물론 저는 권향엽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차체하고 사천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당직자 출신이에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당직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선기관이나 총선기관에 차출돼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대선기관에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던 수행실장이 이해식 의원이었고요 그 실에 부실장을 했어요 그럼 당직자가 당연히 업무를 맡을 거 아니에요 당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선기관에 모두 총동원돼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노력을 해야 되고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거나 성남시장을 할 때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다면 또 사천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인연이 없다 당연히 없죠 대선 과정에 당직자로서 차출돼서 부실장 역할을 한 것을 무슨 김혜경 여사와 연관 이상으로 사천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에요 당에서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직자 몫으로 비례대표를 줍니다 당직자 몫으로 그래서 이번에 당직자 몫으로 두 명이 비례대표가 하는데 순번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당직자들은 200명 가까이 가 되는데 항상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당직자 출신을 지역에서도 좀 중용을 해줘라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무척 동일합니다 당직자 출신들이 정치를 잘해요 이 경우에 들어갔는지 어쩐지 저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냥 조건만 보게 되면 사람으로는 이재명 사람은 아니다 대선 때 파견 나가서 김혜경 여사 수행한 것은 맞다 다만 그 이후의 정치적 경로를 보면 오히려 김상희 사람으로 분류되는 게 더 맞다 그런데 김상희 이 부의장이 또 아주 찐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언론에서 비판했듯이 친명을 사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거고 다만 문제는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전체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돼요 현역 의원이 이 지역에 준비하고 있었던 호남에? 네 호남에 이 지역에 같은 지역에 준비하고 있었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고 여긴 또 이정현 의원이 국힘 전신으로 재선을 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 민심이 무서운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공천이 지금 언론에서 지적했던 걸 100번 양보했고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이 판단은 호남 중에서도 순천입니다 정치의식 수준이 무척 높은 곳이에요 만약 잘못했다고 한다면 이 지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야지 아주 합리적인 평가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또 만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개혁신당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지금 부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조국 혁신당이 나와가지고 어디야 여기는? 개혁신당이 지금 쏙 들어갔어 쏙 들어갔어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비례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지율이 21% 개혁신당은 5.3%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당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은 있는 거고 그 외에 녹색정의당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진보당은 사실은 비례연합정당에 참가를 하기로 했으니까 별도 비례후보를 안 내잖아요 정당투표에서 없어지는 거고 좀 이렇게 간결하게 돼야 개혁신당이 눈에도 확 띄고 높을 텐데 지금 간결하지 않아요? 조국 혁신당 하나 더 낀 거잖아요 아니 새로운 미래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당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아니 근데 개혁신당 그때 이낙연 대표랑 합쳤을 때 눈에 확 띄었었는데 왜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일 높았을 때가 몇 프로예요? 저요? 13.9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 저는 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랑 뭐요? 개혁신당과 조국 혁신당이 기본적으로 포텐셜이 있는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서로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도 지대에 있는 표가 간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국힘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가는 겁니다 보수인데 국민의힘의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간다 그렇죠 실망한 사람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수이지만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보수가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얘기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하게 되면 개혁신당은 지금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부울경 이런 데 가면 그런데 심리가 뭐냐면 보수 야당적 심리가 있어요 과거 김용삼 대통령이 보수 야당적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민주당을 기웃거리는데 민주당도 썩 마음에 안 들어요 민주당으로는 못 가겠죠 아니요 그분들 중에 일부가 옵니다 야당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보수적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국힘 윤석열 정부는 보수도 아니고 그구도 아니고 그냥 검찰 독재 정권이고 모르니 합리적 보수 그다음에 정통 보수를 하면서 유승민하고 손잡으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낙연 대표하고 손잡을 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지지율 떨어진다 폭망했잖아요 그 얘기는 좀 그만해 그런데 어쨌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개혁신당이 본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가고자 하는 지향과 가치를 명백히 하면 난 올라갈 여지입니다 다시 올라갈 여지입니다 여지 있습니다 희망을 줍니다 분명히 있어요 희망 줍니다 그리고 저거 뭐 빨간색하고 섞이 이상한 색하지 말고 좀 선명한 색을 해 이 칼라도 오렌지입니다 아니 오렌지에서 어떻게 더 선명해요 넘어가고 조국혁신당은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 지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열이라고 보면요 열 중에 삼은 조국을 비판합니다 칠 정도는 아니야 검찰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그리고 결국은 무슨 사모펀드라고 시작해서 동양대 표창장 하나로 끝나는 용두삼위로 끝나는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짠한 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 70%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비례정당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정당으로 가나 조국 비례정당으로 가나 그 수는 결국은 친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례정당이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21%는요 지역구는 나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조국을 찍겠다는 이런 지지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조국혁신당 국힘 쪽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개혁신당일 때는 완전히 달라요 장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터에서 다시 좌판을 잘 까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원점서부터 조국혁신당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여기는 잘 나가는데 이게 아니라 시속게임이 아닙니다 중간의 포텐셜을 갖고 나눠먹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는 잡히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당대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하시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당이 20% 이상 지지율이 나온다? 사실은 이건 비정상적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 총선 때 왜 열린민주당 만들어서 하셨잖아요 그때 초반에 엄청 높게 나오다가 17%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세석했잖아요 그때 대략 한 4, 5% 정도 정당 득표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변동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죠 저도 동의는 돼요 동의는 되는데 이런 게 있죠 그때 열린민주당은 사실 민주당과 물밑 교감이 없었어요 경쟁관계였지 경쟁관계였었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도하는 분들과 대척점에 감정적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열린민주당으로 온 측면이 있어요 경쟁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표인데 결국은 큰 울타리는 같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였었냐면 이른바 민주당 몰빵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국 혁신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게 아니에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진정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배가 아파서 뭐 비판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지만 조국 혁신당을 비판했고 여기에서 빠진 편은 민주당 비례정당으로는 가지만 개혁신당은 아예 안 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니 포개사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배너스가 아플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한 심정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욕먹 비판을 하겠지만 저는 김용남 의원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거기 인정한 정당이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그 대선 대통령까지 만들고 너무 모진 세월을 겪었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보수와 진보가 그냥 머리채 잡고 싸우는 이런 형국이 아니라 대여가 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타까움입니다 아니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잖아요 보수의 정통 보수의 기치를 세워라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계속 노은병에 나간다라고 저랑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번에 저 화성의로 가는 거죠 화성의로 출마 선언을 이미 했죠 네 그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저랑 저와의 약속은 뭐 웃음 나요 웃음가 보죠 뭐 왜긴 왜요 와 나랑 그렇게 방송에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약속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수없이 아니 화성이 가장 젊은 도시예요 정말 젊어요 네 그리고 노원은 늙어요? 주민 청균 연령이 10살 이상이 많아요 노원에서 개혁신당 지질 축축 빠진다 그거는 뭐 화성이 젊은 거지 그래서 가장 젊은 정치인인 이준석 대표하고도 맞고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 벨트 거기 양양자 의원, 이원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벨트를 형성해서 출마를 하기로 한 건데 사실은 더 오래전에 밝힐 수 있었는데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된 다음에 밝히려고 했죠 근데 국힘이 공천이 끝나질 않아 아 그러면은 화성 의뢰 갈 것을 이미 일찍이 정한 상태였습니까? 100%는 아니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우리 의원님은 어디로 나가세요? 다음에 출연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까지 출연해 주셨죠? 2주 뒤인데? 네? 다음이 2주 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옥구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개혁신당의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네 엉망이죠 엉망은 아니고 공롭지 않다 방송 끝나고 봐야겠는데 한번 좀 쉽지 않다 이준석 대표하고 김용남 의원이 지난번에는 탄핵 이후에 탄핵에 찬성을 했던 분들이 나와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잖아요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죠 나중에 합당이 된 건데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바른미래당이 총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를 삼고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일 거로 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바른 정답보다 더 망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안 망해요 아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건 진짜 농담으로 조롱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니까요 근데 남 걱정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좀 괜찮나 봐 아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 지난번하고 좀 많이 바뀌었죠? 태도가 아니 쌀떡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쌀떡이 좀 찼나 보지 뭐 아 그래요? 참 그때로 완전 사람이 바뀌었네요 아니 인심을 써서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박예주의 정신이 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릉주 의원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봤을 때 안타깝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왜냐하면 공천은 정당의 일이잖아요 저처럼 잘 모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유권자가 당원도 아니에요 거기서 막 시끄럽고 싸우든 솔직히 잘 모르겠고 공천 이후에 이 정당이 선명한 메시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조국 혁신당이 잘 되는 게 연민 미안해서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메시지가 분명해요 3년은 너무 길다 근데 민주당에는 그런 메시지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잖아요 선명한 메시지 공천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오윤혜 씨가 지금 총선 선거를 몇 번째 치르시죠? 모르겠네 왜요?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오만한 게 아니라 제가 총선을 12번째 치러요 지금 아 근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민들이 총선에 대해서 그냥 투표하는 거로 이렇게 관심을 끝내는데 그게 아니라 총선의 흐름을 좀 봐야 돼요 총선은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가 시작하면 d-30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총선 때 지금 민주당이 막 끌탕으로 막 싸우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많이 싸우는 정당의 총선 때 빛을 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힘은 보면요 총선 때 거의 그 밥의 그나물로 기득권이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든 저렇든 많이 갈았어요 아니 의원님 지금 공천 잡으면 자신은 본인은 관심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공천 이후의 메시지 아 공천 이후의 메시지?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어요 그걸 제일 앞장서 주장하는 게 저고요 저는 탄핵이 말고 두 가지 트랙이 있다 탄핵이 한쪽이 있고 또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는 길이 있다 이게 지금 조국 장관이 주장하는 거예요 3년은 길다라고 하는 것을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끝내자는 거거든요 이미 이거를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안 나왔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우리 오윤회의 유권자가 입만 놀리지 마요 그랬을 때 예 그러겠습니다 야 근데 지금은 막 변명을 해버리네 아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조심하세요 핸드폰 번호 띄워달라고 그렇게 애걸 벗고라더니 이제 막 경선이 끝났습니다 오늘로 방송 나가는 오늘로 경선이 끝났습니다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 3대1로 댄벼도 끄딱하랍니다 야 그전에는 진짜 뭐 한마디만 해도 경청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땐 지지율 격차가 20%로 지고 있었거든요 꼭 입성하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어딜요? 국회를 국회에 근데 못 갈 것 같아 안타까워 네 알겠습니다 올라간다니까요 혹시 그 목표치는 있나요? 목표치 일단은 1차 목표는 15%죠 높네 15% 지역구 목표는? 지역구? 응 10석 에이 허황댕이 우리끼리 뭐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전체 아니 우리 지금 출마자가 100년인데 김용남 의원님 전체 목표는 몇 석이에요? 전체 목표가 전체 목표가 한 3석쯤 되지 않나? 아 일단 원내 교섭단체 결성이 목표죠 진짜예요? 20석? 20석 근데 왜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얼굴 빨개지지 않습니다 지지율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 또 안 계셨어? 아 이건 또 아무도 몰랐네 전혀 몰랐네 아 이거 참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